1. 도룩 2. 도룩 2. 도룩 3. 도룩 3. 도룩 3. 도룩 4. 도룩 5. 도룩 5. 도룩 5. 도룩 여러분 저 어때요? 저희집에 가발이 하나 있었거든요? 이거 또 냉큐으로 쓰셔가지고 5. 도룩 근데 이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? 여러분 오늘 나윤씨가 유튜브보다 이 통대창 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통대창 가져왔고요 불닭볶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샴페인도 준비했어요 우리 샴페 먼저 따자 알았어? 아 무서운데? 그리고 통대창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거 노랑통닭 알싸한 치킨에서 주는 소스도 준비했어요 치킨은? 내가 다 먹었는데? 먹고 남은거 치킨 잘 알겠습니다 줘봐 내가 해줄게 여러분 샴페인 원래 이름이 샴팡이래요 왜 샴팡인줄 알아? 팡 하고 터진다고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얼마 안나면 11월 12월도 한번 잘 보내봐요 아셨죠? 우리의 행운과 재벌복을 위하여요 아 무서워 잠깐만 아 어떡해 내가 해볼게 헤어링은 코로나 아니에요? 헤어링은 좋은 잔 에이에어앗 음 이거 통대창 먹방 보시는분들 이 소리가 소리 들으려고 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오늘은 진짜 빠싹 잘 익혔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잘 보셨나요? 그러면 하는 거 아니야 잘 키웠다 알았지? AS 마이크 내가 갖다줄게 잠깐만 숨소리 조심해 기름이 너무 많아 기름이 너무 많아 이렇게 보면 꼽이 있거든 이걸 먹어야겠어 뭐라는 거야? 이거 오랜만에 먹어야겠다고 잠깐만 야 기름이 왜 이렇게 먹어? 아 짜증난다 매워? 매워? 매그죠? 어 이거 복수하겠다 미안해 더워 여러분 제가 어머 야 통대차 먹는 사람들이 다 구라인가 봐 맛있게 먹는 거 근데 저 대창이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죠 근데 속이 어디 부위인데? 대창? 아 안 더워서 너무 좋아! 뭐라고? 안 더워서 너무 좋아. 안 덥지 요즘? 제가 더우면 예민해지거든요? 이번엔 하이마녀. 너무 좋아. 땀도 안 나고. 이게 뭐야? 너희 다 먹어라. 약간 떡볶이 로제 떡볶이 보고 싶다. 테리 로제 맛있더라, 테리 로제. 배우 김태리 배우님이 낸 그거 아니야? 맞아. 고소당하겠다. 햄버거 하나 먹을까? 오랜만에 싸이버거 먹을까? 나 없던 아니다. 야 썸네일 안 찍었다 우리. 썸네일 한 번 찍자. 아따. 한두 번 썸네일 찍니? 두호야? 네. 이건 뭔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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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느낌이야, 이따야. 너 만들고 있어, 먼저 하니라. 다시 나왔어. 우와, 근데 진짜 좀 예쁘다. 통대차 안 먹어? 너무, 야 너무 길이 팡팡이야. 팡팡팡팡팡팡팡 이거야. 야 무슨 근데 채소 금액 금액이 1,000,000원이야? 어? 진짜? 와 진짜 낡도 낡도 새끼다, 진짜. 예전에, 꿀팡팡팡팡. 야, 결 trafficking. 음, 음, 음. 음. 다시는. 어딨지, 막 그만. 그게 망. 쌓기지 않는데? 금방 어딨어? Verizon. 나 진짜 이제 앞으로 포네티 안 먹을래. 울려라. 남방 남방 나와. 징그러워. 진짜? 15만 원 이상을 시킬 때 2천 원 배달비 돼. 15만 원 이상. 장난 아니야? 채소 주문 금액은 3만 원이고. 장난 아니야 진짜? 롯데리아? 응. 어우 너무 근데 느끼해. 진짜 너무 느끼하다. 롯데리아는 뭐다? 양념감자다. 징 나온 푸들 같지 않냐 푸들? 아니 너 되게 천재 같아 보여. 진짜 나 천재 이런 거? 롯데리아 시켜? 응. 롯데리아 롱 치즈스틱인 거 알지? 그냥 치즈스틱 시킬까? 이거 말 못 해줘. 이거 말 못 해줘. 치즈스틱? 얘가 머리 만지더라고 지금. 새벽 안 하고. 야 이거 물 Scotty 걸려. 야 이거 뭐야? 야 또 못해. 왜 끼야. 야 이거 못해 나. 야 뭐 봐. 찌따아. 너무 싫어. 아 아 아 아 아 아 아